인터넷 방송 중개 서비스 트위치가 국내 이용자들에 한해 주요 기능을 삭제하기로 결정해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트위치는 지난 9월 29일 30일부터 방송 최대 화질을 1080p에서 720p로 낮춘다라고 발표했었는데요 트위치가 이러한 결정을 내렸던 이유는 망사용료 부담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망사용료란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인 통신사에 지불하는 돈인데요 아프리카TV는 망사용료로 연간 150억원을 지불하고 있으며 미국 아마존닷컴이 운영 중인 트위치 역시 적지 않은 액수의 망사용료를 국내 통신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트위치는 당시 한국에서만 방송 화질을 낮추는 이유에 대해 트위치 서비스를 운영하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이 같은 일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었는데요 이에 더해 트위치는 지난 9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VOD 콘텐츠에 관한 트위치 코리아 업데이트 및 약관 변경의 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트위치는 저희는 이전부터 한국 법률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진화하는 규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구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 시청자에 대한 VOD 기능 중단을 발표하게 됐다라고 알렸습니다 이어 스트리머가 미리 충분히 데뷔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두고 커뮤니티에 알려드린다라며 첫 번째 단계로 2022년 12월 13일부터 한국 내 시청자는 더 이상 VOD 콘텐츠를 시청할 수 없다 2023년 초부터는 한국에서 새로운 VOD 콘텐츠 생성 기능이 중단된다 이와 같은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는 트위치 서비스 약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할 예정이며 이러한 변경은 2022년 12월 13일부터 적용된다라고 공지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거주자들의 경우 사전 녹화한 오디오 및 비디오 저작물 배포와 동영상과 관련된 기능 및 서비스의 사용이 불가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죠 그러면서 저희는 이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 커뮤니티를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저희의 목표는 스트리머와 시청자 커뮤니티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죠 이렇게 되면 트위치 다시 보기 삭제로 스트리머들은 매번 방송 내용을 따로 녹화해서 유튜브에 편집 영상을 올려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트위치에서 활동 중인 국내 유명 스트리머로는 침착맨, 풍얼량, 우아꾼, 한동숙, 서세봄양, 오킹 등이 있는데 이런 치명적인 이슈에도 불구하고 대형 스트리머들이 플랫폼 이전을 선언할지 아니면 트위치에 그대로 남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아프리카TV 주가 올라간 게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거 망사용료 때문에 그런 거지 중국이랑 다를 게 없는 나라 통신사들 때문에 공산화되어 가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은 해당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